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성입니다. 오늘은 순축한 라이트 영어 독해 연습 3과의 네번째 질문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우리가 정신이나 자아를 정원처럼 cultivate 기르고 가꿀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는 goes back to ancient time 고대의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it's beginning to be applied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요? brain in contemporary science 현대과학에서 뇌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우리 현대과학에서는 뇌가 어떤 정원을 가꾸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구나 이해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의 비유를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런 정교한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시 비유가 없이는. 그래서 비유가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정도로 캐치하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더 정확하대요. 이렇게 비유로 가는 게 세포인데 우리의 신경망을 만들어내는 세포는요. 어떤 형태로 자라는데 어떤 형태냐면요. tree-like branching structure 하면 나무와 같은 가지치기 방식인 거예요. 가지치기 방식으로 자라고요. 그 다음에 word originally named dendrite. 원래는 dendrite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대요. 근데 뭐를 본따서요? 라틴 word for tree. tree. 나무를 의미하는 라틴어를 본따서 dendrite라고 이 신경망이 지어졌대요. 왜냐하면 그것의 신경적인, 시각적인 유사성 때문에 자, 이러한 유사성은요. 이게 최근에 발견됐는데 어쨌든 이 유사성이 뭘 반영하냐면 어떤 사실을 반영합니다. 어떤 사실이냐면요. 이런 neural averse 하면은 신경, 신경 그 가지치기, 신경나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신경나무와 그 다음에 식물들이 자라는데 뭐에 수행에 맞게? 세계의 수학 공식, 수학 법칙에 따라 그 수행에 맞게 자란대요.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 있는 그 신경망이 어떤 수학 법칙에 따라 자란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arbor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인지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이런 나무예요. arbor가. arbor 이렇게 신경세포구멍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arbor라고 부르더라고요. a deeper similarity can be found in the active process of pruning and weeding that maintains the health of our neural networks and is carried out by a group of cells which function as the brain's residence gardeners. 더 깊은 유사성이 발견될 수 있는데 어디에서? 이게 활발한 과정에서. 가지치기와 잡초 뽑기라는 과정에서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예요. active process를. 뭐 하냐면요. 우리의 신경망의 건강을 유지한대요. 그리고 수행이 되는데 어떠한 한 그룹의 세포에 의해서. 어떤 세포냐면요. 뇌의 정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세포에 의해서 유지되고 그다음에 수행되는 그런 가지치기나 잡초 뽑기 같은 행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뇌세포. 뇌가 어떤 정원을 갖고 있는 것과 되게 비슷하다. 생긴 것도 나무와 비슷하고 그거를 가지치고 잡초 뽑기하는 모든 과정들이 되게 비슷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제문 한번 볼게요. 영혼이나 우리 자아를 정원처럼 가꿀 수 있다는 생각은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다음에 현대과학에서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The idea that we can cultivate the soul or the self like a garden goes back to ancient times and is beginning to be applied to the brain in contemporary science.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grammar로 한번 가볼게요. 문법. 자 the idea that.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다 라고 봐주시면 되서 동격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go back to ancient time 하면은 몸으로 고대의 시대로 거슬러 간다 라는 뜻인데 이 goes랑 이 beginning, is beginning이랑 지금 3인칭 단수 동사병렬이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be applied to A 하면 A에 적용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t's beginning to be applied to the brain. 그래서 시작되고 있는데 뭐 하기 시작되고 있어요? 뇌에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cells, 세포들인데 우리의 dual networks를 만든 세포들은 자랍니다. 그다음에 또 두번째 were originally named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냐면요 be named A after B 하면 A의 이름, A라고 이름을 짓다 B를 본따서 라는 뜻이에요. 다시 밑에 보시면 be named A, A라는 이름을 지어지다 뭐 해서요? after B, B를 본따서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이 원래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뭐로 이름이 지어졌냐면 dendrite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뭐를 본따세요? 나무를 뜻하는 라틴 단어를 본따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can be found에서 수동태 쓰였다 그래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proding and reading the active process of proding and reading 이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 the active process 이 친구 이렇게 시켜주는 거고 이 안에 maintain's랑 is가 병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선행사가 3인칭 단수구나 얘잖아요. 그다음에 which function is function as A 하면 A로 기능하다는 뜻인데 이 친구가 지금 앞에 있는 A group of cells를 수시켜주고 있는 축격관계대명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술형 대비 먼저 한번 볼게요. the idea that 해서 동격의 뜻이 이렇게 쓰였죠. 그다음에 cultivate 하면 가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자신을 정원처럼 가꾼다는 그 아이디어는 주어 goes back to 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적용해서 여러분들 영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 cells were originally named dendroids after B named A after B 라고 하면은 A라고 이름이 지어지는데 B를 본 따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because of 뭐 뭐 때문에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하나만 온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허니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혼이나 자아를 정원처럼 가꾼다. 이게 고대의 말이었는데 사실 지금 현대 과학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뇌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정확한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 신경마학 세포를 바라보게 되면은 나무와 같은 가지고조의 형태로 성장을 하고 애초에 나무를 탄 라틴어 단어에서 이름을 땄어요. 그리고 신경세포와 식물이 둘 다 똑같은 수학적인 법칙을 따라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다. 정원을 가꾸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잘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 5번 지문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안녕.